네, 시장의 유망기업 발굴하고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업탐방리포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독립리서치 이충헌 밸류차인드, 밸류파인더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황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10년물 금리가 1.87%까지 올라갔어요. 나스닥이 2.6%까지 급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도 코스닥 시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최근에 미국 시장의 자료를 보게 되면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나스닥 종목의 수가 40%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종목들이 테슬라라든가 애플 이런 쪽의 종목들에 위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미국 시장이 진짜 무조건 미국 시장이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데 실상 알고 보면 나스닥도 정말 조정받은 종목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점에서 제가 개장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게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청약 마지막 날이고 내일 모레 이제 환불이 된다라는 이제 일정이 있죠. 근데 참 아쉬운 거는 그 다다음주에 또 3일 동안의 연휴가 있는 또 설날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점에서 1월달은 사실상 좀 유동성을 많이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뱃돈 줘야 돼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보자면 암호화폐도 사실 오후 3, 4시쯤 우리나라 증시 끝날 때 거래대금이 5천억 넘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요즘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유동성이 많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만약에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코스닥 지수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었죠. 지난해 말 기준이 1,034포인트였는데 지금 940포인트니까 거의 10%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지금 20% 이상 30%까지 손실날 종목이 사실 현금화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30%에서 제가 만약에 손절을 했다고 치면 그거를 다시 원금 만드는데 44%의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올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되게 불안감이 많이 쌓여진 시장에서 4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다시 찾는다? 그건 정말 힘든 거겠죠. 그런 시점에서는 차라리 보유한 현금이 있다면 하락을 할 때 좀 이제 시장이 반등하고 우리가 지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적어질 때쯤 오르는 걸 확인하고 차라리 매수를 해야 되는 전략으로 이렇게 손실 나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뭐 주식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설날 전까지 조금 조금씩 관심 있던 종목들 매수를 하면서 설날이 지나고 이제 1분기가 돼가는 쯤에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막연하게 그런 이제 각 투자자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그거에 맞는 대응을 지금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지금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난주에 슈픽앤코리아, 지난주에 하이로코리아 같은 다소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성장주에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뭔가 주식으로 막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탐방을 많이 다니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달도 한 12개 정도 탐방을 갈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에 갔다 온 기업 중에 좀 성장성이 좀 그래도 있는 종목들을 오늘 솔트룩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 시총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1700억 정도 되네요. 네. 사실 이 회사는 1980년대에 설립이 됐는데 상장을 이제 지난해 2년 전이죠. 2년 전에 2020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CES가 이제 올해 열렸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뭔가 다 현대, SK 이런 대기업들만 같다라고 좀 보시는데 솔트룩스가 놀랍게도 2020년도 CES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21년도는 이제 비대면으로 갔고 2022년도 이번에도 CES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컨셉은 시가총액이 지금 1700억 원이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근데 이게 CES에 나가가지고 정말 기술력을 입증을 했구나라는 거를 일단은 베이스로 전제로 하고 나서 이제 기업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풀리실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가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AI 기술에 능한 회사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CES가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게 사실 로봇과 자율주행, 메타버스 아니었습니까? 이거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인 건가요? 메타버스하고 자율주행에 접목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가 4대 제품 AI, 빅데이터, 그래프 DB, 클라우드 서비스 이렇게 주요 제품을 공급을 하는데 고객에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활용 니즈에 최적화된 엔진이랑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그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소프트웨어 분야 최초로 코스닥 시장의 기술 특례에 상장을 했고요. 디지털 뉴딜 우수 사례 선정도 됐었고 지금 국내 최다 특허를 AI 분야에서 갖고 있으면서 확고한 레퍼런스를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B2B와 B2G 쪽으로 많이 매출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도 나쁘지 않게 지금 거의 3년간 꾸준히 연 2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챗봇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굉장히 많이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것 같던데 국비, 우리가 국민 비서 국비 백신을 맞기 전과 맞기 후에 많이 알림이 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던데요. 사실 저도 원래는 몰랐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백신 맞고 나서 괜찮으세요 이런 것들이 저렇게 오잖아요. 저런 것들 그리고 저기 우측 하단에 보면 교통과태료, 국가장학금, 운전자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국비가 하는데 그거를 동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저거를 안 보신 분이 없을 텐데 사실 알고 보니 또 이렇게 관련 업체가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이게 행정 쪽으로 굉장히 범정부적인 통합 민원 사이트에 이런 동사에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 자체가 저기서 뭔가 수익성을 노린다고 해가지고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게 정부하고도 저런 게 도입될 만큼 기술력이 좋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도 지금 사진도 보시면 알만한 NH농협은행,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한국전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우리가 알만한 웬만한 이런 기업들 그리고 정부기관과의 이런 지금 네트워킹이 쌓여져 있고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은 이 회사가 기술력 치고 시가총액 1,700억 원 좀 많이 좀 저평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금융권, 국내 대기업들 다양한 고객사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국책과제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회사를 다녀오고 설명을 듣고 나서 느낀 게 이게 자율주행을 하다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적으로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또 한옥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전주 한옥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들을 그렇게 자율주행이 인식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되게 좀 신기했었는데 이게 2020년도에 특수환경 자율주행 3D AI 데이터 구축 컨소시엄 국내 과제의 주간기업으로 참여를 했는데 레이저 기반으로 이게 점을 바탕으로 도로나 나무 이런 한옥 것 같은 것들을 이제 객체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만의 특색을 갖춘 거는 일반 자율주행과 관련된 걸 접목시키면 그게 한옥인지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이 회사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런 데이터까지 지금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고 향후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정밀 데이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가능하다면 저는 초정밀 데이터까지도 정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 동사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우리가 자율주행 로봇이나 드론 같은 걸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길을 다니는 거지만 드론은 또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꼭 제가 계속 한옥만 강조를 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특수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보기 힘든 것들을 점으로 데이터를 해서 확보를 하면 안정성과 정확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동사의 이런 레퍼런스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으니까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로 B2B, B2G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청축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이런 B2C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는 B2B, B2G를 했었는데 이게 뭐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B2C가 또 매출 측면에서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매출액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딥 시그널과 소상공인을 위한 AIC라는 게 공개를 했습니다. CES에서 공개를 했는데 딥 시그널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검색이랍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뇌 커넥톰이라는 게 있는데 초거대 신경망을 통해서 구글이 도달하지 못하는 정보까지도 도달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그러니까 빅데이터인 거죠? 네,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엔진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일단은 4월 올해 구독형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까지 개인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쓸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쨌든 기술력 자체 측면에서는 이렇게 내놓는 게 일단은 시장에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비대면 응대 서비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를 지금 동사가 하고 있는 AIC 같은 경우는 약간 소상공인을 위한 예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꼭 사람이 이제는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왔다 보니까 솔트룩스가 그거에 따라서 올해 4월달 이것도 마찬가지로 런칭을 예정이다 라고 지금 좀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CES에서 메타 휴먼 에린을 또 새롭게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제 인간인가요? 메타 휴먼? 메타 휴먼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가상의 이런 인간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가상인간? 네, 지금 뭐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메타 휴먼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그리고 MR 이런 혼합현실에서도 도입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가상현실과 이런 현실과에서 가장 연결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당연히 상호작용이 되겠죠. 동사는 그동안의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거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메타 휴먼 같은 경우가 사용자 성별, 음성, 비언어적 요소까지 파악해서 완전히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AI 가상 아바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뭐 여기에는 자료를 못 가져왔지만 제가 탐방 갔을 때 이게 학습을 해가지고 안내를 해주는 거를 직접 들어봤었는데 잘 정답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은행에서 금리 대출에 대한 뭔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그 정보를 여기에 넣으면은 뭐 이거 금리 몇 퍼센트야? 얼마야? 이런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또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뭔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뭔가 먼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술력 좋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시장 성장과 함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동립미스터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